0069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성입니다. 우성, 은, 는 동사 및 종속기업은 배합사료 전문 업체로 가축용 배합사료 및 양어,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고품질, 친환경 배합사료 제품의 생산 및 고수익형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함 주요 매출 경로는 축산업자 및 양식업자 등 사양가와의 직거래로 이루어지며 대리점 및 농 슬래시 축협 등을 통해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0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1985년 2월 현 상호인 우성사료로 변경 1988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대시논산, 경산, 아산의 배합사료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7개의 영업소를 두고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 우성비나 페트남, 우성덕주, 중국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 수익 감소에도 환유구, 산란계, 종계 사육 두수 증가로 배합사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제품 판가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의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외화 관련 등 금융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양돈 사육 두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한유구, 산란계 등의 사육 두수 증가로 배합사료가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30일 기준 장마감 우성의 시가총액은 71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우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42위입니다. 우성의 상장 주식수는 309만주입니다. 우성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우성의 퍼은 564.63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2.07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27.00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4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4배, 67,4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원, 9억원, 마이너스 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번지억원, 마이너스 58억원, 1억원입니다. 우성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2번지 0.4%사인이고 유보율은 1067.3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9.24 더하기 0.3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0.48이며 전일 대비해서 6.54 더하기 0.77%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성의 2023년 3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150원이며 이 수준은 23,150원이며